네, 이제 요리를 해야 할 텐데 정신이 없네요, 갑자기.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오, 냄새 너무 좋다. 대박이다. 배고보다 진짜 좋은 냄새 난다. 지금 말이 버리면 안 되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 있어요. 아, 너무 좋은 날이다. 자, 접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고요? 이게 파이어하고요. 네. 잠깐만요, 빵부터 먹을게요. 빵을 여기다가 이거를 조금 얹어서. 아, 여기 얹어서?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마늘.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케이. 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 보서를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아서 약간 수분이 다 여기서 나와요. 수연장처럼. 수연장처럼. 그래서 버섯을 대신 고기 넣으면 고기. 고기. 고기 아니면 다른 야채. 사실 그럴 거면 새우를 빼고 고기를 넣어야 해요. 네. 아. 네. 그렇네. 네. 네. 근데 잠깐만요. 마시를 봐야 돼. 맛있어 보여. 해산물도 같이 드세요. 아, 뜨거워. 뜨거워요. 아, 뜨거워. 아니, 약간 돌솥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떡. 스테인식 돌솥밥. 아. 네. 어때요, 맛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새우, 새우. 여기가 새우가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새우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재료? 네.